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주문 고객에 한해서 로켓 배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팡의 김철균 부사장은 최초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현재 로켓 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상품의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